20만 4천 6백 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의 테마는 중국 소비 여행 면세점이 가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은은 2005년 설립된 아시아 최초의 세금 환급, 택스 리펀드, 대행 사업자임. 정부의 관광객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국세 환급을 대행해주는 사업을 했음. 2020년과 2021년 화장품 업체 스완이코코 지분을 인수함. 매출은 택스 리펀드 사업 부문 26.99%, 화장품 부문 14.3%, IT 솔루션 부문 58.71%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조세특례 제한법과 통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위임 제정된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 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른 환급창구 운영 사업자임 대시 싱가포르, 일본 등의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업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영국의 세금 환급대행 사업 및 지조업의 종속회사를 설립하여 보유하고 있음 대시 공항, 항만 등 출국항, 출국항 환급창구, 과 시내 곳곳에 설치된 환급창구, 국내 주요 쇼핑몰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 등을 통해 환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재무 대시 화장품 판매 부진 및 이트 사업 부문의 역성장애도 출입국 규제 완화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택스리펀드 사업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 및 광고선 전비 감소 등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축소,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 및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출입국 규제 완화 확대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신규 사업으로 피지 사업에 진출하여 간편결제와 택스리펀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 바 외형 성장에 일조 기대, 2022년 10월 14일 기준 장마감, 글로벌 텍스프리의 시가 총액은 123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609위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의 상장 주식 수는 51719642주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4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4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7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8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0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2배 157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9번지억원, 마이너스 114억원, 마이너스 13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8번지억원, 마이너스 55억원, 마이너스 252억원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8번지 76%이고 유보율은 270.8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2.55이며 전일 대비해서 49.68 더하기 2.30%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8.24이며 전일 대비해서 26.65 더하기 4.09%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의 2022년 10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38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25원보다 6325원보다 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243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의 종가는 2385원이며 주가가 글로벌 텍스프리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의 종가는 2385원이며 주가가 글로벌 텍스프리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글로벌 텍스프리은은 거래량 10만 233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5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3,186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8,501흔아홉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8,110조, 한화에서 11,503조, 대신에서 11,06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2,326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9,509조, 미래의세증권에서 16,90조, 한국증권에서 12,604조, 대신에서 7,09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만 4,28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백신도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겠습니다.